10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여수 화재 참사 닷새 후 한국의 법무부 장관이 조문차 합동 분양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의 조문은 순조롭지 못했다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을 대면하려는 유가족과 보호하려는 수행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수행원들의 스크럼 안에서 영정 앞에 고개 숙인 장관의 모습을 유가족들은 볼 수 없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유가족의 분노와 오열을 뒤로한 채 장관은 곧 분양소를 떠나야 했다 떠나는 장관의 뒷모습도 유족들은 볼 수 없었다 떠나는 장관의 뒷모습도 유족들은 볼 수 없었다 갖고 있으라고 나오라고 유족들이 소식을 듣고 중국에서 달려온 바로 다음 날의 일이었다 이 사건이 인터넷에 오르자 네티즌들의 비난은 유가족들에게 쏟아졌다 한국의 장관에게 감히 생태를 쓰는 불체자 외국인의 유족 더 많은 보상금을 노린 쇼 불법 체류자를 신고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한국에서 어디까지 가면서 심장 살았어요 그것도 제일 힘든 데도 일하데도 그게 삐딱을 넣어서 던진 털어서 가족들하고 아무도 아무도 함께 못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방신되도 안 하구요 그 심장도 안 하구요 나 진짜 벌어져갖고 손도 같이 부수라고 나 진짜 오래오래 그날 유가족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듣고 싶었던 해명은 비단 억울한 죽음만이 아니었다 참사가 일어난 지 나흘 후에야 한국에 도착한 유가족들은 차가운 시신 앞에서 오열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 누구도 그들의 동의 없이 시신이 부검됐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우리 유가족한테 통보도 안 하고 한국 정부에서 제 맘대로 벨 가르고 그 했으니 정말 선거 권장입니다 두근 죽음이 아니에요 죽은 데다 또 그렇게 자르고 칼로 쬐고 그 해놨으면 그리고 부검에 들면 깨끗이 저.. 뭐야 목욕 시켜갖고 어? 돼지도 저.. 태어날 때 죽을 때는 깨끗이 시켜갖고 먹이가 되는 거 아니여 그게 돼지보다 더 목욕 그런 그런 거에요 불법 처리자란 이유로 두 번 죽어야 했던 사람들 유가족 역시 두 번 울어야 했다 그것이 10년 만에 할아버지의 땅에서 만난 아버지 그리고 남편과의 상봉이었다 여수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23일째입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여수경찰서의 최종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방화에 의한 것이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비업체 직원들의 태만한 근무와 늑장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시설에서 17명의 부상자를 제외하고도 목숨을 잃은 사람만 무려 10명입니다 게다가 이들 사망자들에게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가족도 모르게 부검을 실시했다고 하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망자는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이었고 이 중 3명은 우리가 동포라고 부르는 중국 교포였습니다 왜 이 세 사람이 자신이 한 형제라고 믿는 동포의 나라에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죽어가야만 했던 걸까요 이들이 사망에 이르기 전 삶의 행적을 김영윤 PD가 추적해봤습니다 참사 후 나흘이 지난밤 소식을 듣고 황망히 중국에서 달려온 유가족들로 합동 분양소는 말 그대로 울음바다가 돼버렸다 이 소식은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폭발 진영을 전개하고 너러굴, 공폭하러iej grades 우웅행 schedule 월일은 카드리아입니다 주İnilands sla erased 선의 정장과 이제 다음 첫 명이 졸인이라 아ienda 외국인 보호소에서 한밤에 일어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체포 구금대 강제 출국을 앞둔 불법 치료자들이었다. 중국 국적을 가진 9명 중 3명은 조선족 동포들이었다. 참사 직후 달려와 내내 분양소를 지키던 고 김성남 씨의 여동생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제가 죄인이죠. 제가 죄인이죠. 초청도 제가 했고 우리 여부를 법무부 가서 증산만을 하라는 것도 죄였다. 제가 죄인이 좀 사는 동안은. 2005년부터 국제기론한 동생의 초청을 받아 입국했던 고 김성남 씨. 불과 2년 만에 불법 치료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2년간의 그의 한국에서의 행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김성남 씨가 보호소 수감 전 마지막으로 일했던 것은 여수 외곽에 위치한 한 건축자재 도매사. 작년 가을 마침 일손을 찾고 있던 사장 부부가 먼저 말을 꺼내 이루어진 고용이었다.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꾸 얼마 안 하고 이렇게 이리 힘드니까 나가고 있어. 누가 아시는 분이 일을 좋은 사람이 얼굴도 못 받고 진짜 딱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형 우리 먹고 잘 때 숙소가 있고 하니까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살아라고 왔거든요. 사장은 보호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그가 불법 체류자란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서류를 보시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셨죠? 네, 당연히 없었죠. 지금 보면 2005년 6월 2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취업 교육 수행증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지. 당시 합법적인 체류 기간은 아직 2년이 남아있었다. 정상적인 입국 절차에 따라 3개월짜리 방문 비자로 입국 한국에서 취업 비자로 바꾼 김성남 씨. 그 후 고용주와의 계약 갱신을 통해 체류 기간을 연장받아왔다. 그러나 문제는 업종이었다. 우리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이렇게 3가지 업종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는 줄 몰랐었어요. 솔직히, 그냥 이렇게 우리 같은 일이 힘든 일이라 3개업종이거든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이 터지고 나서 그 사람이 불법 체류자 하다 하고 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렇게 3가지 업종만 일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현행 고용허가자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 19개 업종으로 한정돼 있다. 같은 건축관련 업종이라 해도 자재 도매상은 건축업에 들어가지 않는다여 불법이 된 것. 일단은 불법 취업.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불법 취업이 되는 거고 양식장 같은 경우는 아예 제외되는 업종이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도 확 안 나요. 김성남 씨의 불법 취업은 한 번이 아니었다. 건축자재 도매상으로 옮겨오기 전까지 그가 일하던 곳은 여수의 한 가두리 양식장. 역시 허가되지 않은 업종이었다. 입국 후 직장을 옮기기 직전까지 1년 반을 그는 그곳에서 폐건자재 등을 해체해 양식장의 수원을 조절하는 보일러일을 했다. 비교적 단가가 높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선호하던 건설업을 교육받고도 그는 왜 불법을 각오하면서까지 가두리 양식장으로 왔던 것일까. 4월에 왔는데 그때 당시로 말하면 입자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소개를 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그걸 잘 모르고 그 소개로 여수지 내려와서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거기에 고기 키우는 데서 일했었어요. 쓰는 곳은 많이 써요. 가두리는 많아요? 가두리는 덜어있어요. 이건 소위 말하면 3대 업종 중에 3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서 일 안 하려고 그러죠. 불법 체류자들이 양의장에서 수없이 많이 잡혀갔어요. 사실은. 체류는 합법이었지만 취업은 불법이었던 김성남 씨. 법무부로부터 출돌하는 명령이 떨어진 건 2006년 12월 말이었다.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김성남 씨 거를 자체가 잘 몰랐거든요. 금액이 전화 와가지고 요즘 거가 등록받을까 정확히 아는 거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정상주 일하시는 사람이한테 물어보는구나. 잡았더니 건설적으로 되겠더라고요. 건설적으로 되어있어요. 건설적으로 되어있어요. 건설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생각한 게 지금 외국인에 대한 정책도 많이 좋아졌고 옛날보다도 우리도 그런 걸 느끼고 하니까 오빠 이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가갖고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사실 등강을 얘기해갖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니 그래도 조금 거짓말한 게 마음이 안 내킨 건 있었지만은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할 줄은 우리 생각 못했거든요. 벌금 정도를 각오하고 주립국 사무소에 자진축도하던 그날 그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 수감됐다. 그렇다면 20일이 넘도록 출국이 미뤄진 이유는 무엇일까? 본인이 나가면 안 된다고 자꾸 뻗으니까 억지로 내버릴 수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본인이 받고 나갔다 보니까 그럼 30일까지 주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30일은 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또 독초했죠. 왜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이분이 못 나가고 계속 이렇게 갇혀있다. 죽였다도 그러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30일까지 주기로는 아직 안 줬는데 어떻게 만들어보겠다. 그래갖고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기다려다가. 그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한 임금 1년 치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다. 액수로 천만 원이 넘는 큰 액수였다. 1년 반을 일했던 양식장을 떠난 이유도 바로 체불 임금이었다. 내가 나는 미안하게 생각하는 뿐이라니까 나 우원 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 미리 줘갖고 나올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니 나 그래도 돈을 줘서 나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걸 저도 잘 몰라요. 다른 분들도 좀 그렇게 못 받으셨나요? 같이 일하시는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라도 너는 왜 가서 알아보고 다른 데만 알아보고 나 그렇게 해서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냐고요. 우리 그때 가서 지금은 딱 그러고 우리 둘 밖에 계표가 없었어요. 저 분들은 돈 다 받았어요. 일 오래는 안 했어요. 몇 달씩 하고 가면서 돈 다 받았어요. 우리가 일 오래 했죠. 그런데 일 오래 하셨는데도 돈은... 체불 기간이 1년까지 길어지자 그는 지난해 10월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냈고 일부를 지급받았다. 남은 월급을 받기 위해 출국을 미루던 그는 끝내 그 돈을 손에 쥐지 못했다. 통장으로 잔액에 입금된 건 지난 2월 8일 화재가 나기 3일 전이었다. 연면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한 어린 나이부터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려왔던 김성남 씨. 그가 50 가까운 나이에 한국으로 온 건 공부 잘하는 둘째 딸 그리고 청각장애인인 큰딸 때문이었다. 둘째 딸은 대학 공부를 시키고 큰딸은 시집 잘 보내는 게 평소 아버지 김성남 씨의 소원이었다고 한다. 일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집을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 몇 년 고생하시면 중국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열심히 하고 읽어봅시다 그 이야기도 좋게 했는데 죽은 게 그 돈을 내서 2년 안 된 거니까 그 돈에 너무 액게 먹고 액게 쓰던 일이 너무 너도 가슴이 앞에 어 그 널 보이지 그 꿈을 이루어온 동포의 나라에서 그는 그 꿈을 이뤘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이곳저곳을 전전했던 김성남 씨의 행적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고인이 된 김성남 씨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 노동자들이 반드시 큰 범죄를 저질러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불법 체류자로 만드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은 왜 이때로는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불법의 신분으로라도 이 땅에서 버티고 싶어하는 걸까요? 이른 아침 송미순 씨의 출근길 뒤따라 계단을 달려 내려오는 남자를 보며 흠칫 놀란다. 놀란 그녀는 오늘도 결국 유사시 도망갈 것도 없는 지하철을 포기한다. 올라탔다가도 여차하면 내리기 쉽게 버스는 늘 뒷문으로 버스 안에서는 되도록 출구 부근을 떠나지 않는다. 내릴 땐 사람들이 다 내린 후 문이 닫히기 직전 뛰어내린다. 맞은편에서 한 남자가 다가오자 원을 그리며 피해가는 미순 씨. 횡단보도 앞에서도 멀찌감치 떨어져 몸을 숨긴 채 서 있는다. 어디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대로변. 신호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안절부절 못한다. 마지막으로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나 살피는 걸 잊지 않는다. 6개월 전 불법 처리제가 된 이후 매일 아침 미순 씨의 모습이다. 어디서 신고한다니 주의해라 이런 전환을 가끔 오면 저놓고 때는 진짜 멍나가고 있어요. 식당에서 일할 때는 어떠세요? 경찰이 오면 어떠세요? 중국 동포 송미순 씨가 한국에 온 건 2005년 말. 운전사와 가정부로 맞벌이를 하던 중 남편이 그만 중풍에 걸렸고 치료해보겠다고 여기저기 돈을 빌린 게 그만 큰 빚이 돼버렸다. 서비스업 교육을 받고 처음 취직했던 곳은 한식당. 그저 열심히 일해 하루라도 빨리 돌아갈 생각만 하던 미순 씨였지만 결국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둬야 했다. 날마다 눈물바람에 상한 몸을 추스르기 위해 두 달간이나 일을 쉬어야 했다. 그녀가 불법 체류자가 됐다는 걸 안 건 새 직장을 구해 신고하러 간 출입국 사무소에서였다. 고용주와의 계약이 끝나 새 직장을 구할 경우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미친대로 돈을 못 버는 대로 당당하게 갔다가 와서 내가 진짜 이렇게 집에 혼자 조그만 아들 두고 왔으니까 뭐 어떻든지 아무튼 달려가야 될 몸이래요 진짜 진짜 어디까지도 뭐하고 안타깝게 돼버려가지고 매일 아침 지하철을 피해 버스로 달려가야 하는 출근길 말로만 듣던 한국을 찾아 병든 남편과 아이를 떼놓고 올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현실이었다. 국내의 중국 동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건 1992년 한중 수교였다. 수많은 중국의 여권들이 조국 코리안들임을 꿈꾸며 할아버지의 나라 한국을 찾아왔다. 말이 통한다는 장점과 동포라는 뿌리의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업현장에서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던 산업연수증 제도에 적용을 받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 불과했다. 악명높던 산업연수증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도 이른바 독소조항들은 여전히 남았다. 여차하면 불법, 불법이었다. 우리 이제 현장이 끝났어요. 나는 아저씨 안 데리고 와. 그러면 아저씨가 다른 고용을 찾을 수 있어야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이라요. 그다음에 어디 일하러 가면 돈 내야 돼요. 과다간 돈. 그런 분이 여기 계세요? 많죠. 많지. 저렇게나요. 또 이제 체류 연장해주는 것도 되게 좀 뭐 노동천 가야 되고 노동천 갔다가 또 출입국 거래서 가야 되고 왔다 갔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 사람들도 이제 연장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복잡해서 좀 안 하시라고. 좀 꺼려하는 편이죠.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중국 동포는 모두 22만여 명. 그중 불법 체류자는 3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체류 시한을 넘긴 이들이다. 이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동포들이 입국 순간부터 불법 체류의 위험을 안고 시작한다고 말한다. 브로커에게 지불해야 하는 거액의 비용이 출발부터 비지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 돈을 벌다 보니까 불법 체류밖에 안 될 수가 없죠. 그만한 돈을 어떻게 벌어났냐.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는 방세 낼 돈조차 빠듯했다. 3년이 지난 후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불법 체류제가 된 지금. 그마저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돌아오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가족도 무슨 아예 소식도 없어요. 그때 갈 때는 일 끝나면 돈 준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이자가 있을 때는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래서 돈을 받죠. 사기죄로 집어넣다든가 남이 해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그런데 불법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지. 또 경찰서에 찾아가겠어요. 다 패가라고. 적은 액수를 벌기 위해 신분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이들에게 임금 체불은 가장 큰 차별이자 서름이라고 한다. 거리에서 만난 한 중국 동포는 자신의 조카가 떼인 돈을 받아내겠다며 꼬깃꼬깃한 종이를 내밀었다. 1년간 식당에서 일한 돈 천만 원을 떼인 채 단속에 걸린 조카는 보호소에서 석 달간을 버틴 후 강제 출국당했다고 한다. 가장 두려운 건 떼인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단속에 걸려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다. 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 끝날지 모를 긴 감금 생활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다면 채불링금을 관할하고 있는 노동부에서는 봉호소 내의 채불링금에 대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을까. 저희들이 항상 우리 감독과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피할 때 협조를 얻어서 서로서로 출국사무소에서도 요청이 온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가서 연단도 하고 진정사에서 조사를 해서 관할 지점으로도 우리가 소지에도 직접 보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장관은 우승장받으래요. 실제로 와서 컨설팅해 주는 하나도 없어요. 재부짓는 부분 노동부 소관 아닙니까? 와서 상담도 해주고 자기들께 좀 해줘야 되는데 아예 오지는 않아요. 여기 있을 거에요. 한 번 더. 제가 와보는 게 곧 여기 없는 것 같아요. 불과 3주 전. 10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외국인 보호소. 이번 화재 참사가 나기 전에도 그것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공간이었다고 한다. 보호소 수관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아, 막막하지요. 그러면 진짜. 진짜 죽기 쉽지. 그런 거 생각밖에 없지. 살기 쉽지. 우리 연병 같은 데는 회사가 없지. 일자리라는 게 없지. 자식은 여기 키워야지. 부모 형제도 다 질 건데. 여기 와서 돈 번다는 게 돈 못 벌고 있을 게 다 필요한다는 게. 진짜. 인생이 끝난 거죠. 집에 보낸다는 건 그건 그 사람을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부에서. 그 뭐 가서 질거든. 중국에 가서 죽으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두 끼나기를 떼어야 되죠. 잡히지 말아야 되죠. 그들은 잡히느니 목숨을 건 도주와 탈출을 선택했다. 쫓고 쫓기는 단속의 과정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잡히면 정부는 그간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제도의 개선 목소리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다시 들어와. 결국 출구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단속과 구급, 강제 출국의 공포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법 체류 10년. 지난 10년간 그는 단 한 번도 고향에 가지 못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자진 출국하면 6개월 뒤 다시 입국할 수 있다지만 그러자면 또다시 큰 빚을 져야 한다. 그런 그가 10년째 곁에 두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얼마 전 보내왔다는 새로운 사진. 아이는 꼬마에서 숙녀로 자라 있었다. 이렇게 클 때까지 못 가봤습니다. 아버지는 어르신 못한 거죠. 딸이는 뭐 더는 그만하고 빨리 집에 오라고. 더는 그 말밖에 안 하지. 마음이 뭐 아프죠. 기가 막히죠 진짜. 1996년 산업연수생으로 이 땅을 밟았던 이태복 씨. 그도 10년째 고향에 가보지 못했다. 7살 때 헤어진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10년 전 돈을 벌어 보내겠다며 할아버지의 나라로 떠났던 아버지. 올해 설날엔 꼭 돌아와 세배를 받겠다던 아버지 대신 아들이 찾아왔다. 10년 만에 세배였다. 10년 만에 세배였다. 올해 말 귀국하면 뿔뿔이 흩어져 살던 가족들을 모아 함께 살겠다던 아버지. 그 꿈을 이제 아들이 가슴에 묻는다. 10년을 떨어져 살며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영정으로 마주하게 된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기억할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동포 노동자들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한국인 근로자들과의 갈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확인한 이들 간의 불화는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지난 2005년 충북의 작은 도시에서 30대 초반의 한 청년이 2층 창문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 연달아 같은 자리에서 뛴 사람들이 겹치면서 그는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다. 그땐 겨울이니까 팬티바람으로 내리뛰는데 팔이 이렇게 다치게 됐고 저한테 이제 옷도 갖다 달라고 했는데도 옷도 안 갖다 주고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요. 니가 내리뛰었으니까 니 책임이라고 자기네는 결국 일부에 오니까 일부에 지려버리고 자기네는 가버리더라고요. 불씨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피해 불법 처리자들이 2층에서 뛰어내렸던 것. 그때 신고도 안 갔단 말이죠. 걔네들이 이제 딴 놈들 잡으러 어차피 그건 잡아놓은 거니까. 뭐 치료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나요. 체력과 직원들은. 일단 병원으로 옮기라는 것밖에 없죠. 이걸 잡아가면 돈인데 돈이 들어가니까. 치료를 해주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에게도 동포동포하면서 진짜 뭐 동포 취급을 해야 하는지 뭐 하는지. 진짜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진짜 고향 땅이 진짜 원망스럽더라고요. 2년이 지나 당시 12시간 대수술 끝에 다리에 박아 놓은 철심을 빼는 수술을 해야 하지만. 천만 원이 넘어가는 수술비가 엄두가 나질 않는다. 당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진 출국했다가 이듬해 돌아온 준봉 씨. 재입국 후 그때보다 자유로운 신분이 됐지만 대신 일을 할 수 없게 돼버렸다.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가 중에서 누가 이제 또 일부러 사이에서 신고가 들어갔네. 저 집에 돈과 치료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여기서 깨집이 당했잖아. 우리 한국분들이 막 전화와요. 제발 좀 잡아가라. 저 당신들 왜 짐을 유기하냐. 건설 쪽이라든지 조금 한국분들이 일 못하니까 막 아침도 술 먹고 막 전화와요. 거의 부친하신 거는 그게 거의 90% 차지예요. 그런 케이스가. 근데 우리 상처에 이해가죠. 하루 보내셔서 먹고 사는데 일 못 나와봐요. 당장에 거기는 굶어야 돼, 며칠을. 동절기 한 팔을 거쳐 건설 경기가 기지기를 켜는 계좌. 날이 풀면서 인력시장에도 일을 찾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쏟아들어 나왔다. 그러나 정작 그들을 찾는 이들의 모습은 많지 않았다. 400명 아니 500명 나오면 뭐 했냐고. 막아야 말이지. 일이 있어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박혀있는데 그게 나가겠어? 오래 일거리도 줄은 데다가 더 하잖아야 돼,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12만 원 받는데 걔들 들어가는 바람에 한 9만 원서 10만 원, 8만 5천 원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요. 싼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쵸. 현장에서는 부전조건 그런 거 사이는 없다고? 별로 안 좋아지요. 별로 안 좋아요. 최근 불법 치료자들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현실 앞에 서 있는 듯했다. 갈등의 조짐은 건설 현장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한국인 노동자는 한층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당연히 외국인 대출이 다 하죠. 다 봐요. 10명이면 9명은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내보내차를 더 주고 중국 사람 쓰고 말이야. 나 봐봐. 여기다 보면 한국 사람 아니래. 그럼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냥 한국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면 한국 사람 아니야. 여기저기 앉거나 누워 쉬고 있는 이들은 실제로 한국인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돌아본 현장에서 적지 않은 중국 동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선생님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만나고요? 1년 가요? 1년 가요? 1년 가? 하루만 잘 하시네요. 갓던 급해요. 아... 두 분 줘 갓던 급어. 어디서 온 거예요? 1,2,1,2,1,2,1. 언제 오신 건데? 당년도. 당년도.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상대적으로 취업이 쉽고 일당이 높은 현장으로 불법 처리자 교포들이 편중되면서 곳곳에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한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까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 문제와 안전조건 강화 등에 대한 요구들도 쉽게 묵살된다고 한다. 아파트 분양가는 뛰고 있는데 갈수록 임금은 하락하는 상황. 그러나 건설사 쪽은 그건 하청업체의 문제일 뿐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근로자 오면 취업허가서에 민증이 나오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그 서류를 갖고 오면 그 사람은 고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쓰라 안 쓰라 하면 절대로 그렇게 저희는 거기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 업자들이 사업주가 나쁜 놈들이 하니까 개들을 준다니까. 중국 애들은 일부러. 많이 남으니까 개들 있으면 많이 남고 한국사람 있으면 안 남으니까.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불법 하도급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중간 단계마다 쉽게 이윤을 남기기 위한 대상으로 신분이 불안한 불법 치료자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건비에서 만약에 서류적으로 인건비를 일정하게 얼마를 내보내놓고 개들어 얼마씩 뺀다든가 그런 차이에서 인건비 중간에서 약간씩 착취하는 그런 데서도 그게 개들을 많이 선호하는 데 주목적이 되는 거죠. 불안한 신분과 열악한 임금은 그들을 비교적 취업이 싣고 고임금인 건설천장으로 내몰았다. 그 한편엔 또다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있었다. 이른바 노노 갈등. 그 부담은 고스란히 양국의 노동자에게만 돌아가고 있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자. 건교부나 노동부나 이 얘기를 하면 믿지를 않아요. 현장에 가보자 그러면. 당신이 와봐라.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현장에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방치하면서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내국인 노동자나 들어오는 동포나 이제 다 죽는 게 계속 발생하는 거죠. 만 25세 이상의 동포들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고국을 보다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지역 허용 업종 확대와 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문 취업 제도를 금년 3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만난 한국인 노동자들은 중국 동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배척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현장의 갈등 상황을 방치하는 정부와 이것을 악용하는 사측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이틀 전에 시행을 공표한 방문 취업제는 체류 기간이나 근로 조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진일보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방문 취업제를 놓고 우리 중국 동포사회가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 출입국과 취업이 한결 자유로워진다는 소식이 여러 매스컴과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지면서 한국 방문 취업제는 이라 우리 사회의 화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들이 방문 취업제를 통해서 3월 4일부터 시행된 방문 취업제는 과거에 비해 체류 기간을 늘리고 자유학례를 보장하는 등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고가 없는 동포들도 한국어 시험과 추첨을 거쳐 입국을 허용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연고와 호적 없어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과거처럼 브로커에게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조선족 마을은 크게 술렁이고 있었다. 신문도 보기 힘들다는 한 조선족 마을. 한국에서 취재진이 왔다는 소식에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모여들었다. 이곳에서도 방문 취업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 보였다. 이번에 방문 취업제가 새로 정부에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거 통해서 가보자는 의향이 있으신 분은 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다 가죠. 다 가죠.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 마음이 영 좋습니다. 이렇게 돈 적게 내버려도 우리를 갈 수 있다니까 우리 마음상으로 우리 용만들이 실현되겠다. 이런 희망을 품고 지금 있습니다. 이미 행동에 나선 이들도 상당수였다. 이 청년은 올봄 농사가 시작되기 전 땅을 팔았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만 모두 다섯 가구가 한족에게 땅을 팔았다고 한다. 9,000평일한 개가 1,800원. 총 얼마를 받고 파신 거예요? 1만 5,000 받고 팔았습니다. 큰 금액을 손해보고서도 급하게 땅을 판 이유는 무엇일까. 이 마을에선 방문 취업제와 관련 작년부터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바로 한국어 학원 붕이었다. 큰 도시에 나가 기숙사에 귀가하며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이다. 사당 어디 어디에 들어왔어요? 국룡강이고 장촌 복경 어느 곳에서나 거기서 다 왔어요.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비용까지 다 합쳐서 얼마나 총 드신 것 같으세요? 중국 돈 6,000원이면 농사 1년을 지어도 모을 수 없는 큰 액수였다. 그런데도 대여섯 명이 빚을 내 다녀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에 따르면 학원에선 수강생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법무부에서 무용고 동포를 대상으로 선발하기 위해 한국어 시험 후 추천 방식을 밝히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어 시험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학원 사기. 이 마을에서도 한국어 학원에 다녀온 이들이 많았다. 중국 돈으로 만 원을 벌게 되면 1년 동안은 먹자고 쓰자고 해도 만 원 벌기가 참 어렵고 이런 형편인데 한국 정부에서 들어와서 시험도 받고 인정시험도 받고 우리는 나가게 됐다 하게 되면 만 원 같은 거 내고서 간다 하게 되면 아직도 우리는 행운을 만났구나 하고 생각하겠는데 여지간에 들어왔다 보니까 또 사기당했구나 하니까 이곳이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시험 기간이고 여기서 공부해 시험만 치면 인정서가 한국에서 넘어와 비자가 나온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방문 취업용 시험이라며 시험을 봐 성적표까지 발부한 학원도 있었다. 학원은 어디에 있는 학원인가요? 연기를 했어요. 연기? 2년간 유유하다는 문구까지 있었던. 연기인 학원에서 지금 받은 성적이네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시험 본 것므로 야구 시험 볼 더 이상 볼 필요 없다고 얘기해야 된다. 한국에 못 가게 되면 그 돈이 다 빚이 될 텐데 그 생각은 해보실지? 그냥 가겠다는 생각만 하고서는 그 고소. 시험에 만점을 받은 두 사람은 조만간 한국을 가게 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들은 신문 광고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학원을 찾아가게 됐다고 한다. 실제로 전단지며 신문 광고들만 보면 학원 가는 길은 곧 한국 가는 길이었다. 그 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다는 학원을 찾아가 봤다. 연변에서 차로 12시간 거리인 하울빈 씨의 한 대형 학원. 학원 측에선 더 많은 동포들에게 한국 갈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한국 성적 손으로 하니까 빨리 동포들 공부시키자. 이게 뭐 나쁩니까? 지극히 당연하고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건데 한국어 학습률이 높아서 이거 동포 사회가 뭔지가 있다. 이렇게 몰아붙인단 말이죠. 저는 일평생 살아도 정부가 이런 정책 내면 거기 민간인이 가서 줄 서가지고 방향 맞추는 게 옳다고 보지. 틀이도 안 보거든요. 이 학원에선 지난해 법무부에서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했던 2월 말부터 준비해 3월에 한국어 강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 이곳을 거쳐간 수강생들은 얼핏 봐도 천명은 넘어 보였다. 학원 측에선 몇 권의 교제를 직접 만들었다며 소개했다. 이곳에 오기까지 피해자들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내놓았던 그 교제였다. 말하기, 쓰기, 듣기에 이어 의사소통에 꼭 필요하다며 외래어 수업도 별도로 한다고 한다. 취재진이 학원을 찾던 날.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엔 수강생들이 나와 수업 중이었다. 연세지긋한 노인들도 초등학생처럼 글을 따라 읽고 쓰고 있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방금 이수씨를 만났습니다. 또 다른 강의실. 더 많은 수의 수강생들이 수업 중이었다. 그런데 조선족 마을에서 만났던 이들과 달리 이들에게선 학원에 대한 불만을 듣기 힘들었다. 모두들 방문 취업자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 보였다. 이 여성은 12년 전 조선족 사회를 휩쓸었던 이른바 한국 초청 방문 사기에 걸려 십수만 원대의 빚더미에 올랐다고 한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자식들이 지금까지 그 빚을 갚고 있다는 것이다. 죽기 전 자식들이 갚아야 하는 빚이라도 청산해주고 싶다는 그녀에게 방문 취업자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다. 이 학원은 그녀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학원에서 공부 안 하면 시험을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얘기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문제지요. 그걸 믿을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벌써 이 제도가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속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수업료를 비싸게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인격도 도약하고 모든 걸 배우고 문화 정도도 올라가고 불과 우리 2천 원에서 지금 5천 원인데 거기에 기능도 다 배우고 6만 원, 7만 원은 괜찮고 돈 몇 천 원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취재진의 숙소로 수강생 중 한 명이 찾아왔다. 놀랍게도 낮에 만났던 수강생 상당수가 브로커를 통해 학원에 오게 됐다는 것. 학습비는 3천 원만 내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취해가지고 합격돼서 갈 때는 4만 8천 원만 내면 된다. 그럼 그런 약속을 하고 오셨나요? 여기 오실 때? 약속을 다 하고 서명까지도 했어요. 우리 여권하고 신분증하고 지금 브로커들한테 지금 다 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봐도 내운지도 못하고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잘 치든 못 치든 우리가 다 알아가지고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형식적으로 할 게 가서 공부하든지 말든지 20여만 채우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4월 말에서 5월달 6월달이면 무조건으로 다 보내줄 테니까 걱정말라.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쏘었단 말이래요. 학원 측은 브로커와의 관계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그거는 혹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하고 뭐 이런 행정적으로나 이런 관여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학생 모집 가운데서 너무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이제 학생 모집을 위해서 밑에 비 댕기는 분들이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혹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올 초 연변의 한 텔레비전 방송에 학원과 브로커가 결탁해 학생을 모으고 있는 현장을 급습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바로 그 학원이었다. 이 회사에서는 할빈시 모오노문화학교가 이번 방문 취업제 한국말 양성기지로 비준받았다면서 이 학교로가 학비 2천 원을 내고 한국말을 학습해라고 조선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비법충계 회사와 할빈시 모오노문화학교의 협의서를 보면 이런은 이 회사가 모집하고 돈은 할빈시 모오노문화학교에서 받고 비자를 내준다는 것이 명확히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며칠 전 조선족 사회의 파장을 불러일으킨 소식이 전해졌다. 4월로 예정된 줄 알았던 첫 번째 한국어 시험이 9월로 연기됐다는 것이다. 방문 취업제, 이 새로운 한국행 티켓을 두고 조선족 사회는 또 한 번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런데 왜서 시간을 미리 미루나. 출전 9월 16일이면 문과요 올해 또. 올해 또 문과입니다. 대학이로는. 9월 16일이면 우리 시험을 채서 시험 성적도 발표해야지. 여기에 수석도 발표해야지. 이번 1년은 그저 흠망이잖아요. 3월 사회면 4월, 5월 전에 가겠다. 그런 농사도 못 짓는데 해가지고 다 이래 팔아먹었는데. 이건 누가 책임지는 거야. 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겨우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제도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기들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윤 PD, 이런 학원 사기 사건들이 과거 브로커 사기 사건과 많이 다릅니까? 네.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험 관련 사기 사건들은 물론 브로커 사기보다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에 오고자 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만큼 피해자의 수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시험 연기 소식이 들리면서 브로커들의 사기가 고개를 드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뢰성을 우선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의 노노 갈등이나 지혜중 동포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정부나 제도 등이 조장하거나 방지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노동 인력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김영윤 PD,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문 취업제 실시와 함께 앞으로 어쨌든 지금보다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올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여수 참사에서 유명을 달리한 3명의 동포와 또 그 밖의 10명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을 꼭 다시 한번 되돌아 봤으면 합니다. 오늘 PD 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